장어 이게 뭐야? 장어 마른거야? 3마리나 있네. 바닷장어 바닷장어잖아 안하고 이걸로 뭐해? 볶아야지 맛있겠네 장어로 우선 씻어야 되겠네. 이렇게 파를 부딪쳐서 씻으면 돼요. 그것이 더 잘 씻겨져.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었구나. 대파가 들어가는구나. 마지막에 이제 다 익어. 양파도 넣고. 청양고추인가 보다. 청양고추. 열큰이 들어가야 맛있지. 요즘 고추가 되게 비싸대. 온실에서 따니까. 이제 씻은 장어를 먹기 좋게 자르고. 그게 좀 마른거라 잘 안짤리는구나. 가위로 자른건데. 가위가 훨씬 편하네. 이게 볶아 놓으면 맛있겠다. 옛날에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데. 먹어봤지. 많이 먹었지. 이게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어. 그게 남해바다. 녹동은 바닷가잖아. 이게 남해바다에서 온거야? 응. 잘라 놓으니까 제법 양이 많아. 양념장을 미리 만드는구나. 고추장. 고추장 넣고. 이거 넣고. 간장. 진간장. 이거 넣고. 술 넣고. 술도 조금 넣고. 생선이니까. 매실 넣고. 매실청. 마늘. 마늘. 마늘을 좀 많이 넣어야지. 이거 넣고. 마늘도 넣고. 이거 생강 넣고. 생강 다진거. 양념장을 넣고. 양념장을 잘 섞어주고. 고춧가루도 넣고. 양념장을 잘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매콤하게 되겠네. 매콤하게 되겠네. 그럼 다 들어갔나보다. 다 들어갔어 이제. 물을 조금. 물을 조금. 조금 타. 짤까봐. 이제 됐어. 이제 기름을 조금 넣고. 장어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 그래서 기름은 좀만 넣어도 되는구나. 그냥 후라이팬만 둘러. 기름을. 이제 달궈가지고 장어를 넣고. 볶아줘요. 응. 달궈졌네. 이렇게 장어를 볶아주고. 먼저. 잊혀가지고. 접시에다 부었다가. 양념장을 끓여서.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거기다 넣고 볶아. 그렇게. 따로따로 볶는구나. 하니깐. 돼지고기나 장어를. 푹 익혀야 돼. 벌써. 장어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네. 맛있겠다. 그래도 이정도면 싱싱한 거야. 그러니까. 기름이 생겨. 기름이 나지 않아. 여기. 장어 자체에서 기름이 막 나오는구나. 기름이 생겨. 어우. 맛있는 냄새나. 어. 맛있겠다. 응. 이제 익힌 걸 좀 덜어주고. 이제 익힌 걸 좀 덜어주고. 이제 익힌 걸 좀 덜어주고. 기름이 나오자. 응. 장어에서 나온 기름이구나. 그건 그대로 쓰는구나. 응. 고추하고 양파하고 좀 볶아야. 응. 같이 넣고. 응. 고추하고 양파하고 좀 볶아야. 응. 같이 넣고. 응. 장어를 부어. 볶아 놓은 장어를. 응. 이제 양념장에 넣어주고. 이제 볶아. 응. 이렇게. 파만 넣으면 이제 다 익을게. 이제 장어의 간이 잘 배도록 볶아주고. 응. 이제 장어의 간이 잘 배도록 볶아주고. 응. 응. 이따가 만두에 넣을게. 이거 넣고. 응. 이제 다 익으면 파도 넣고. 응. 이제 다 익으면 파도 넣고. 응. 다 넣고. 응. 끝으로. 상기름 좀 넣고. 응. 상기름. 응. 상기름 좀 넣고. 마지막에. 상기름 좀 넣고. 마지막에. 응. 응. 이거 진짜 밥도둑이네. 이거. 이거. 아주 맛있 restrictions. 응. 소한 줄도 좋아. essayer. 와. 진짜 맛있겠다. 사역. 싱거. 고추. 어mel. 껍ите. 고춧가루 남은 간장 그리고 간장 간장 소고기 갓김치 진수성찬이네. 명란도 있고, 김치도 새로 꺼냈고, 파김치도 꺼냈구나. 맛있겠다. 반찬이 많네. 반찬이 많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먹어. 맛있어? 간도 안 봤는데 딱 맞아? 간이 진짜 잘 맞아. 엄마가 간도 안 봤어. 진짜 맛있다. 간이 딱 맞아. 완전 요린다. 일품요린다. 딱딱하지도 않네. 근데 쫄깃쫄깃 씹히네. 야채를 더 넣어도 되겠네. 아주 맛있는데? 말린거라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비리지 않게 술도 넣고. 매실 넣으면 안 비려. 진짜 맛있게 드셨네. 이건 자주 해 먹으면 좋겠네. 재료를 사와야죠. 그러니까. 재료가 귀해서. 남쪽쪽으로 가면 이런 것도 둘러봐야 돼. 그럼 이 정도 있고요. 진짜 별미다.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그러니까 저거 간장 다 보면 짤 것 같아. 딱 봐보니까. 다섯 마리인데 어떻게 세 마리 뿐이야. 이거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리도 없어져. 그러니까 요리는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넣으면 맞겠다. 딱 봐봐. 몇 마리인데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세 마리니까. 이 정도만 간장을 달지 않으면 짜겠다. 딱 재료의 양을 보면. 응. 양념도 다 나와.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야? 응. 눈 까남이 있어. 다. 젊은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게 경험이 없어서 못 한 거야. 응. 엄마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급하게 어디를 무슨 일이 다 줘도 응. 금방 만들어 버리잖아. 그냥 이게 얼마 얼마 들어가면 되겠다. 눈 까남으로. 응. 이것도 지금 맛있어. 먼저보다 사과가지고. 먹어봐. 명란이? 응. 응. 더 맛있게 됐네? 엘 sensor. 화르지는 진짜ción 알아. 가arella track동이 있어. 두 번쇼 보여줘.